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뷰즈의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유러피안 디저트 쿠키요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빵이랑 크림이랑 빵 원래 이게 치즈 맛도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시루떡 같은 느낌이고 또 제가 2 플러스 1이라서 싸그리 사왔습니다 2 플러스 1 진짜 맛있게 먹다 할게요 잘 먹을게요 겁나 맛있어 이거 고국 이거 진짜 고국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입에서 녹아요 여러분들 와 빵이 되게 두꺼워요 봐봐요 여러분 빵이 그게 뭔가 소콜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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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음 맛있어요 시유에 샀어 시유 역시 빵도 빵이 많아야되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거 같아요 와 와 입에서 녹는다 입에서 녹아 와 와 음 음 향이 노쩍부터 맛재 어허 카카오 맛이 딱 나면서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요 바닐라맛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을 살살 이렇게 섞이면서 달달하면서 좋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딱팔리다 음 좋아 와 와 이름이요 쿠키오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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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유러피안 디저트 쿠키오 아이스크림 제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을게요 이거 제가 맨날 많이 먹었죠 어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서 와 동생이 비싼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맨날 3개에 1000원짜리 먹었는데 이놈 맨날 비싼거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향이 좋으면서 너무 달달하다 응 이 프로젝트 원이라서 3개에 3,000원이요 3개에 3,000원 엄마 하나에 1000원치? 응 놔둬도 안돼 너무 맛있다 치즈볼이 1000원이잖아 이 프로젝트 원 안이어서 안 사왔다 이거 응 인정 우리 요리 깎아온다 반가워요 이거 진짜 많이 먹어야 돼 하나로 부족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알죠 저는 보석바 같은 거 좋아해요 보석바 맛 달달한 과일 아이스크림 어 차가워 아 이거 치즈로 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치즈 폴로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향이 좋으면서 맛이 너무 좋다고 치즈는 그거 느끼하다 그냥 응 맛있어 치즈는 느끼해요 와 무슨 맛 여름에 먹으면 좋지 않아요 얼음이 살살 깨지면서 어 음 음 음 음 음 치즈는 느끼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 드시면 돼요 너무 치즈 맛이 많이 나서 치즈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가 똥개 제 옆에 똥개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근 Nigga 진짜 많이 먹네요 rey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나는 이거 빵만 팔을 수 없게 빵 빵이 딱 진짜 커피에 어울리는 빵이야 이거 커피랑 아메리카노랑 진짜 카라마 마키아트 또 어울릴까 갖고 빵만 팔을 수 없겠어요 맞아요 빵만 갈아먹고 진짜 빵 빵 맛있어 이거 빵 쿠키 냄새 와 카카오 냄새 빵은 먹어도 맛있어 음 음 이거 진짜 그때 살짝 아이스크린보다 나 이걸 더 좋아했거든요 우와 진짜 차갑다 음 저희는 이 직업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흠 흠 흠 흠 꿀재미 또 흠 꿀재미 뜨네요 꿀재미 뜨네요 여러분들 한번 안 드시면 시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는 팝입까지 바라지가 않습니다 팝입 못 따라요 저희 저희가 클라스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밥이 이들 답니까 밥이 못따라 저희 클라스가 너무 낮아요 저기 아이디가 서숙이 대표님에 적혀있는데 좀만 더 열심히 하시게 밥을 기대하고 있으라 막 이러던데 힘이 없어 보이는 거는 애의가 아니야 지금 시간이 좀 힘들지 않은 거야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먹기를 바라 봐요 이런 거 스포인 줄 안다 아 스포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자가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돈 있을 때 먹으세요 스포 아닌다 이거 돈 주고 다 씁니다 아님 여러분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99코 월드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우유도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우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빵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빵 나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없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비빛빛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뭐식이냐 그 은색깔로 된 본질 있잖아 은색깔 뭐 밤이랑 그런 들어가 있는 거 밤이랑 뭐 밥암바였나 바밤바나 그럼 저는 그거 제스 아니지 아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밥암바는 밤이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 아이스크림이 조합이 안 없어요 알맹이도 많고 텁텁이 안 없고 맛있어요? 난 왜 내 입맛이 안 맞지? 그래요? 저는 그거 좋아해요 비비빅이랑 보석밥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 제가 이게 1등이고 탈 때 아이스크림이 2등이고 3등이 오수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리 오수수 아이스크림 옥수수는 장난 아니지 그 다음에 붕어빵 같은 호떡으로 된 것도 좋아하고요 떡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번째 오돈자 오돈자는 이길 수가 없거든 오돈자 그냥 그냥 오돈자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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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초 컷? 그거에 오돈자는 10명 맛있거든 오돈자 안에 초코가 들어있잖아 돼지밥은 먹기가 좀 까락스러워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좀 저는 상어보랑 상어맛이죠 여러분 딸기맛 가위들어간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가위라 스쿠르바 어 스쿠르바 막 막 그런거? 상큼한거 과일은 아이스크무조건 상큼해야되요 지금 쭈쭈바는 어떤거 여러분들 쭈쭈바는 키임바 키임바 쭈쭈바 배 배 오 초코쿡 초코 에이 초코쿡 아닙니다 초코쿡 시원한 그 뭐 그 그 얼음들과 있는게 뭐였지 콜라 콜라 그 콜라 그거 장난 아니죠 콜라 여름에 콜라 그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아 또 아 신혜는 10개 고마워 사과는 딱 되있어갖고 신혜는 10개 고마워 진짜 고드름 진짜 맛있는거죠 고드름 아 고드름 난리나죠 아 주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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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음 베라 클라스는 여기 아니지 여러분들 베라 블랑 좋아해 저희 베라는 별로 안좋아 약간 그거에요 여러분 저는 쭈쭈바 같은거 좋아해요 아 고부야 아 고부야 고부라는 먹으면 스트레스 받던데 나는 눈물 쪼끌쪼끌 나와서 초반에 스피드를 못달리고 있어 맞지 처음에 쪼끌쪼끌 나오다가 이제 쫙 눈물이 그냥 빡 나오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더라 스트레스 맞죠 여러분들 조금 나와서 언제 먹을라고 해 뜨거어 응 어 스트레스 받은 인내심이 한계가 된거 같아 인내식 막 턱심이야 근데 아이스크림 참 별거 다 만들었어 사탕 있는 거나 껌 있는 거나 알감바 같은 거 이상한 거 다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또 많이 올랐어 오늘 이니스 테스트 하는 거 같아 쿠키오에야 그 막대는 거의 수박을 잘 만들거야 수박이 수박밥? 어 수박밥도 잘 맞는 것 같고 상어 상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잘 팔려? 약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넣는 것 같아요 맞죠? 세월이 가도 끝까지 끝까지 콩은 99콩이네 월드콩이야 99콩 슈티슈스탄는 별로 그렇죠 형님 수박밥 마지막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아시네 마지막에 좀 딱딱하면서 싹 씹어서 먹으면 아 진짜 이거 먹으면서 지금 맛있는 것만 알고 있다 나는 처음에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그거 먹었어요 궁궂지 아이스크림 200원짜리 그었어요 물로 된거 얼음 그냥 한 바가지 되가지고 얼음 멀리어놓은거 얼음 그냥 그냥 물 아이스크림 약간 이온음료 그거 200원인데 엄청 크죠 아이스크림이 얼음 깨물어가지고 그냥 그거 진짜 양도 많고 몸이 좀 잘하는거야 맛도 좀 달면서 그게 여름때 진짜 좋았지 아 아미노클 얼음인거 같은데 그거 음 아미노클 난리나지 않습니까 한 끼로 딱 끝나고 나서 여름때 아미노클 딱 하나 사서 먹으면 어 와 그거 진짜 세월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 있더라 그거는 계속 먹게 되더라 양도 많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시원시원하게 막 그거 하나 먹고 집가면 왠지 개운한 느낌 음 학교 끝나기 전에 맨날 그 생각 아 나 오늘 끝나면서 아미노클 먹어야지 아미노클이 진짜 양이 진짜 해산 해산이네 민구 아미노클을 몰라 어 심했네 응 그 그 짜 그 문구사를 파는거 응 음 맞어 200원 생기면 쿨피스 얼린거 먹던 아미노클 먹었죠 잘하네 그 근데 왜 아이스크림 치킨 모양으로 된건 치킹바가 안나오네 치킹바가 과자 과자는 치킹이고 햄버거 아니 이것저것 다 나왔던만 아이스크림도 뭔가 치킨처럼 생기는 아이스크림 나오면 재밌을거 맛있을거 웃길거 같애 옥수수 엄청 웃겼잖아 옥수수 이거 뭐냐 아이스크림 우리 안녕히 반가워요 와 이거 질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거 이거 100개 먹을 수 있겠다 페퍼 100 100개 페트다 이거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스크림 음 ooh 아 아 젤리 아이스크림 알sen 아이스크림 배틀아노 того거 저는 신경이 안쓴다 나는 bum 땅바를 먹어봐야지 맛만 있으면 되니까 전라남도에요 전라남도 이게 녹으면서 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 주유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전 인터넷쯤 어떻게 돼요 이게 그만 녹아 이거 아 이거 먹어진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지 아니 전 둘 다 섞인 건 딱 이런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동생은 텁텁한 걸 좋아하고 저는 상큼한 그냥 원조 아이스크림 와 아 거시에요 아 와 이쁜 맛있지 네 자 보세요 어우 어우 잘 먹었다 빙수 엄청 좋아하죠 저 빙수 메론빙수 저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끝 끝 너무 좋은 조금 buna 여러분 뱅